이걸 오늘 동아일보 일면 톱기사 제목이 의료공백 현실 부정에 발목 잡힌 대통령 지지율 역대 최저치 이게 오늘 지금 동아일보의 온라인판의 일면 톱기사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담았나 찬찬히 읽어보니까 참모진들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분위기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건의 심리적 마지동수는 20%에 딱 걸렸다. 앞자리 수가 1이 되는 순간 국정방향에 옳다고 황변하기가 어려워진다. 국민의힘 관계자 이렇게 되는 거죠.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지도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20%가 돌파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아무리 여러분들 본인이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이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가면.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윤 대통령이 당선된 지 2년 6개월 만에 최저 지지율이 나오자 여건이 술렁이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따른 의료공백 상태가 지지율 하락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석 직전까지 의료공백 우려 해소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자 지지율의 버팀목이 되어줬던 70대마저 등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에서는 의료공백 문제가 기폭제가 됐지만 이전부터 지지율 하락은 추세적이었고 하락추세적이었고 대통령이 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국정동력을 정말 잃을 수 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처음에는 여론조사의 긍정적 요인이었지만 사태가 장기화되고 의료공백 이슈로 번지면서 지난주 9월 1주부터는 부정평가 1위 사안이 됐다. 국정지도 하락이 가장 두드러진 연령대는 의료공백 문제를 피부로 가장 크게 느끼는 70대 이상이다. 지난주 조사에서 대통령 긍정평가가 45%이지만 이날 조사에서 37%로 한 주 만에 8%포인트 하락했다. 대통령실의 한 비서가는 지지율 때문에 개혁 드라이브에 브레이크를 걸 수도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13일 날 윤 대통령 국민통합위원회 선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에서 반개혁 세력의 저항에도 물러서지 않고 4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된 거죠.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권에선 대통령 지지율이 20%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지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지금 이렇게 객관적으로 드러난 이런 지지율 조사 자체에 대한 의문도 있겠지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10%대 지지율을 기록한 이후부터는 지지율 하락이 걷잡을 수 없었다. 여권 내에서는 심각하게 보는 지점이 보수층 이탈이다. 이날 여론조사에서 보수층의 대통령 부정평가는 53%로 긍정평가 38%보다 15%포인트 높았다. 보수층에서 전주보다 긍정평가는 4%포인트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4%포인트 늘었다. 이렇게 지금 되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직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나 대통령이나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상적인 상태에 있으면 이게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건데 정상적인 그런 심적 상태에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3일 날 대통령이 보낸 발신 메시지가 반개혁 세력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반개혁 세력이 누구냐? 큰 전공의들인 거죠. 사직한 전공의들. 이 골 반개혁 세력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여러분 설문조사를 한번 실으시켜봤습니다. 의료 공백 현실 부정에 발목 잡히다. 대통령 지지율 역대 최저치 9월 13일 동아일보 직무수행 부정평가 응답자들은 첫째 의료 의대 정원 학대 18%를 따다 한국갤럽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설문조사 보시게 되면 동의하지 않는다 35%입니다. 동의한다 63%인 거죠. 344명이니까 좀 변동은 있겠지만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동아일보 기사 하단에 시민들이 어떤 의견을 남겼는가 이렇게 보니까 찬성 대통령 입장을 두둔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두 가지 의견이 이렇게 혼재가 돼 있더군요. 어쨌든 설문조사는 동의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나왔는데 이 내용하고 같이 이런 며칠 사이에 비슷한 유형의 여론조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당정의대 정원 입장 차 총리대표 신경전 당정 입장 차이가 앞으로 좁힐 수 있겠습니까? 가능성이 없다가 67%거든요. 고집을 계속해서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67%지 않습니까? 이게 하루 전입니다. 그다음 3일 전에 2025학년 또 의대 정원 취소 불가능 대통령실 의료 사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상황이 악화될 것이다. 57% 정도 나왔거든요. 부정적인 평가들이 대부분 다 60%에서 70% 내외로 그렇게 되거든요. 이게 3일 전 일주일 전입니다. 대통령실 응급의로 붕괴는 거짓말 붕괴 마비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그런 극단 상황이 아니다. 장상룡 사회수석 비서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급의로 붕괴 혹은 붕괴 직전 참말이다. 58%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예로는 날이 갈수록 많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 상황이 악화가 될 거니까 그런데 대통령 자신이나 대통령실의 입장은 원한 고수를 반드시 관철한다 그런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겁니다. 거두절미하고 보면. 여러분 지금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눌러주시고 지금 이게 이제 문지게 하시는 나근혜 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니까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방송을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김건희 여사가 관련이 된 것 같네요. 대통령실 이전 공사 감사원 조사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불미수론 일에 계속해서 이렇게 관련이 되는지 이번 사안도 상당히 엄중하네요. 모든 신문들이 다 감사원 조사를 실었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하늘 아래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